필러 없이 갔던 게 기억이 나서 잠시만요 아르카디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다른 소호자들을 만나보자 1-2-2-4-3 음흠흠 음흠 음흠 어차피 오시면 다 차요 음흠흠흠 음흠흠 음흠흠 윗대 잡았어요 내 밑에 펀트야 아 씨 아 씨 야 와 길이 너무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네 금리 납품 매우 쓰레기 여기 여기 어차피 ㄷㄷ 5 4 5 6 9 9 9 으흠 보고 나왔어요 으흠 막 스크도 났지 오호 저거 날라다니니까 아예 피자 모양이 뒤집어지지 신기하네 오 와 이거 왜 볼지 났지 창작님 일할거예요? 와 졸리네 한 번은 넘어갔는데 두 번을 밀어버렸네 와아 시계방향으로 갈게요 뭐지? 아 맞나? 갈게요 난하격으로 빼요 난하격으로 난하격이 더 세잖아 이제 에이 각성기보다 안 세죠 아닌데 우기 17 올라가면 난하격이 더 세실건데 와 이거 다 세겠네 아니 아유 장난 1, 2, 3, 4. 1, 2, 3, 4. 1, 2, 4. 1, 2, 3, 4. 1, 2, 3. 1, 2, 3. 약간 틀어졌어요. 1, 2, 3. 제자리. 한 번 더 이동.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바로 귀환차 하겠다. 저거 낙차 못하니까 귀환차 하겠다. 다시 와봐. 5, 6, 6. 5, 6. 1, 2, 3.